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요? 위대한 대한민국은 거짓말과 선심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. 원희룡의 일감 주도 성장과 국가 찬스 기회복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이깁니다. 이재명은 진보도 좌파도 아닙니다. 거대하고 추악한 게이트 세력일 뿐입니다. 이재명의 교활한 가짜 얼굴을 벗기고 승리를 거둘 사람은 저 원희룡뿐입니다. 여론조사도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11월 5일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할 소식은 국민의힘 후보로 원희룡이 뽑혔다는 소식입니다.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되고 원희룡은 이재명을 잡습니다.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원희룡을 본선 등에 4개월 동안에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에 여러분 선수로 출전시켜주십시오.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